7월 4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부태란 코수경입니다. 오늘의 날짜는 7월 4일이고요. 오늘 7월 4일쯤 되면 기말고사가 서서히 끝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면서 여러분이 입시에서의 하반기 들어가게 되는데 과탐과목에 대해서 또는 스님 커리에 대해서 하반기 커리를 소개하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선생님들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들이 다 내 거 이거에서 이거 들어. 그게 아니고요. 보통의 친구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3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딱 수능 대비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신기간이라는 걸 지나가면서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빨리 수능치세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좀 꽤 걸리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따라해봐. 자신감. 이게 뭐냐면 아 나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하반기라는 건 앞에서 1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를 우리가 상반기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이제 7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럴 수 있거든. 상반기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강했어요. 여러분 1월 달에 2월 달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처음 채워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친구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최상위, 상위권, 중위권 뭐 좀 있으니까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 보통의 친구들이 상반기에는 특히 이제 보통의 개념을 많이 공부하는데 이때는 의지는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점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공부해가면서 불안한단 말이야.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적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오르냐면 선생님이 아마 3월, 4월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과니까 그래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오르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오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친구들은 쭉쭉 가다가 되게 힘든 과정을 좀 거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포인트에 딱 오면 여기서 포텐이 딱 터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보통의 경우가 8월 또는 9월에 보통 많이 터져요. 심지어 수능이 터지는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능 성적은 결국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과정을 위한 약간 도약기라고 보시면 됐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과탐이니까 나는 계속 지금 32점, 35점에서 맴도니까 막 짜증이 좀 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올라간다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45가 딱 나오고 그때부터는 그 위에서 놀게 돼요. 오케이? 자신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말고사 끝났어. 그럼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때 학습법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내신하다 보니까 수능 감각이 좀 떨어진 상태야. 공부하다가 멈췄단 말이야. 뭔가를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하다가 갑자기 여기 한 2, 3주 또는 4주 쉬어버리니까 내신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여러분 나만 그런가? 아니거든.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워낙 화학이라는 과목을 워낙 많이 해. 오랫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과목 들어가면 가끔 물리책 보고 책 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알았던 건데 또 기억이 나요. 또 계속 고민하면. 아 이게 맞아 그거였지? 똑같은 거야. 따라서 수능 감각을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과탐이야. 아마도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선택 과목을 했으면 그거 파트에서 과목이 이렇게 있지 않니? 그러면 야 여기는 아 정말 내가 때려 죽여도 안 틀려. 이런 파트가 있을 거야. 그치? 이 파트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여기서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아니라면 그쵸? 자 이럴 수 있는 이유. 이런 파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분명히 내가 개념은 아는데 가끔씩 틀린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거야. 즉 여기는 완전히 자신 있어. 자신 뿜뿜해. 근데 여기는 완전하게 자신 있지 않는데 자신이 완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웬가라면 잘 맞춰. 크게 걱정은 잘 안 해.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가 있을 거야. 이 파트는 어 어떨 때는 많이 맞출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단어는 있어요. 킬러 파트냐? 킬러는 아니야. 오케이? 이런 단어는 있고 여기는 아 얘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어 이럴 수 있잖아. 여기는 당연히 킬러 파트예요. 모든 효과가 킬러는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수능 감각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하니? 이거 하면 감각이 옵니까? 안 오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다 시작하나요? 그건 아니겠지. 뭘 해야 될까? 여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이거잖아.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들이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잘 보이지만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과탐해서 얘기죠. 모의고사를 우리가 1년에 몇 번 보지만 요즘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많이 내주잖아요. 그 모의고사 10분을 활용하면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시즌2 모의고사가 7월에 나와 있거든. 4회분이 나왔죠? 이게 아마 기말고사랑 겹쳐서 많이들 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기말고사 때 풀라고 내주는 게 아니야. 기말고사 딱 끝나고 빨리 감각을 찾으라고 내주는 거거든. 이거 풀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걱정했었는데요. 기억이 하도 안 나는데 그게 되게 풀만하네. 풀린단 말이야. 역시 아 이 파트는 조금 애매하구나. 여기 애매하구나. 이게 잡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잡아와야 돼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킬러엔제도 지금 개강해서 계속 진도가 나고 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상위권 친구가 킬러엔젤을 풀어 이건 양적계산과 중화만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푼다. 그럼 나도 빨리 저거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들이 모의고사하니까 나도 빨리 모의고사하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자기만의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자기가 다시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다음 계획을 세워주는 거야. 근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얘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를 확실하게 잡는 게 우선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화학 1은 뻔한 스토리잖아요. 어떤 데가 이런 파트가 어디니? 흔히 말하는 비킬러 파트입니다. 비킬러. 완전 킬러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기체양론이라던가 단순한 기체양론이라던가 또는 phpoh라던가 농도 계산이라던가 농도 계산 중화 적정 phpo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율에서의 어떤 조건에 맞는 조합 이런 것들 분자 모양 튀어나오는 연습들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학 1은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감각이 떨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물론 이게 하반기 커리큘럼은 아니었지만 비킬러 특강이라는 게 있잖아. 왜 이걸 내가 스피드로 냈을까? 그렇죠? 빠르게 금방 한 번 쫙 보면 딱 감각이 딱 돌아오거든요. 그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자부하는 모의고사입니다. 비킬러 모의고사가 있어요. 10회분 금방 풀어. 그래서 이런 거 안 푼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풀어가면서 나머지 단원 킬러 가는 단원에 대해서 빨리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는 이것도 있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7월 8월 지금 7월 초니까 자주 있고 여기가 이제 여름방학 아니겠습니까? 4주 정도 3, 4주 여름방학이 있을 것 여기 8월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이 있을 것 같고 여기 평가원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진짜 파이널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파이널 그러면 이 뒷부분을 말하는 거지.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파이널인 줄 알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구장창 모의고사는 계속 푸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시간 배분을 할 줄 알고 아 내가 이런 거 약하다.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런 거 약하니까 시간을 많이 끌어. 이거 나중에 풀어야 돼.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걸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가 약한지 찾는 거고 그 약한 걸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에서 가장 메인은 사실은 실전 문제 풀이 3, 4, 5, 5.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굉장히 유명한 강좌가 되겠고요. 필수 강좌입니다. 제 원래 필수 강좌가 개념 그 다음에 킬로 그 다음에 3, 4, 5. 파이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물론 이거 말고도 콘텐츠가 많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3, 4, 5, 0이 이제 단원별로 2단원부터 시작해서 잡고 개념 설명해 주면서 문제 풀고 하는 거야. N제니까 3단원 그 다음에 1단원 4단원 가는 거예요. 보통의 친구들이 공부하면 이제 1단원 시작하다 양로해서 끝나.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2단원, 3단원이 자꾸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 자체가 2, 3단원 먼저 하고 1, 4단원으로 흘러가는 순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 3가 7월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회가 나올 거고 이 회 끝나면 이제 실제 모의고사 시즌 4가 12회가 나오죠. 선생님 모레의 모의고사가 총 30회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다 다른 분은 마찬가지인데 시즌 1, 2, 3, 4가 있다 그래서 시즌 1에 파이널에 풀면 안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갈 때 이렇게 해놨죠? 시즌 1부터 2회 3, 4가 있으면 모의고사 회차에 넘버링은 얘가 1회부터 4회까지 있었고 얘가 5회부터 8회까지였고 얘가 9회부터 18회까지고 마지막이 19회부터 30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건 좋은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것도 좀 문제 푸는 재미를 좀 느끼는 게 좋아요. 되게 말이 쉽지 힘든 싸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풀 때도 조금은 아 다음 모의고사는 좀 더 잘 봐야 되겠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틀렸다. 그럼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5회를 풀었는데 만약에 농도가 틀렸네? 그러면 6회를 풀리기 전에 가지고 있는 농도 문제에 대해서 앞전에 있었던 농도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풀어주고 나서 6회를 풀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공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은 5회를 풀고 나서 4개 틀었단 말이야. 아 근데 19번, 20번 틀 수 있고 하나 말할 수 있지만 아 그냥 틀린 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 바로 6회. 문제를 탁 치고 막 문제를 푸는 거지.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면 문제 수능에 가까워지니까 최근에 푼 문제는 기억이 나거든. 근데 여러분 3월달에 푼 문제 기억이 나나요? 안 나거든. 지금 꽤나 접종을 많이 시키지만 시즌 1에서 나온 문제가 똑같이 순위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다 난이도는 다 선생님이 거의 균일하게 해서 요즘 최근 수능 난이도를 맞췄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풀 때 제발 덤비지 마시고 야 이거 하루에 그냥 한 5개씩 풀어서 끝내버리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이러면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거잖아. 그냥 달려가는 거야. 빨리 간다고 꼭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꽤나 이제 하반기 시작한다는 건 그치? 이제 시작이거든. 아직 꽤 많이 남았잖아. 그치? 파이팅 하시고 자신감 있게 그 다음 자신감 있고 천천히 꾸준하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만 풀면 안 되고 개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개념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단원별로 예전에는 그냥 개념을 공부했다면 문제에 접목되는 문풀을 위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이런 강좌가 바로 3.4.50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어디서 터질 거냐 누구나 다 속마음은 똑같죠. 아 나는 이번 시간에 터졌으면 좋겠는데 후회 평가 안에서 폭발했으면 좋겠다. 다 그러거든. 근데 그 잠재력은 다 있어요. 근데 가슴에 좀 손을 안고 과연 나는 진짜 내가 독하게 공부하고 있는가? 오케이? 아니면 그래도 그냥 약간 느슨하지만 꾸준히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꾸준하기도 못하게 약간 길을 잃은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빨리 되돌아와서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할 수 있어요. 믿고 끝까지 따라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